이거 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뒤져버리겠네. 관하에서 항공미를 곧 내려준다 했으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. 참이나 내려주시겠다. 뭐 하는 거야? 저거라도 먹지 않으면 저 사람들 더 위독해지니까 조심하세요. 그래서 언제 오냐고 이승희 뭐. 그 사람 의술이 장난 아니라서 여기까지 왔구만. 댁 상처는 주둥아리 닥치고 있으면 금방 나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. 하하.